방송가에 연이어 칼바람이 부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폐지할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한 영향력과 울림을 줬던 프로그램이 종영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먼저 kbs에서는 홍김동전에 이어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갑작스러운 폐지 통보를 받았고 역사전월 그날도 예고 없이 종영되기도 했죠.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재미와 유익함, 당동까지 모두 전달하며 순기능을 냈던 프로그램이었기에 더욱 실망감을 안긴 것인데요. 급기야 누리꾼들 사이에선 폐지해야 할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sbs에서는 26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1위의 폐지설이 돌았어요. 이 폐지설은 현실이 되었죠. 보도에 따르면 출연진도 해당 소식을 전해들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시청자는 물론 시사교양본부 pd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시청자 개사판엔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으며 pd들은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본부 전체의 인재 양성 과정, 인력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일이다.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폐지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으며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프로그램 런칭부터 26년 동안 mc를 맡고 있는 임성훈 역시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분위기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에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려우나 mc로서 시사교양본부 방송국 편성 쪽에 다시 한 번 폐지를 제고해달라고 뜻을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나 두 달 만에 폐지설이 다시금 불거진 당일 임성훈은 종영까지 아직 한 달 이상 여유가 있다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종영까지 한 달 이상 남았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종영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sbs 측은 오는 5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방송 26주년에 맞춰 폐지가 아닌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잠시 휴지기를 갖고 올림픽 이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날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에서도 김창환이 하차 소식을 전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어요. 무려 23년간 아침 창을 이끌어오던 장수 DJ의 하차 소식도 충격을 안긴 것입니다. 김창환 역시 휴식기를 가진 뒤 올해 후반기쯤 sbs 라디오 러브 FM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긴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아침을 책임졌던 DJ 김창환 역시 생방송도 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을 먹먹하게 했어요. 이에 저조한 시청률로 인한 일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방송가 사정상 매번 적자를 견뎌내며 수익성이 낮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는 곤란할 텐데요. 다만 시청자에게 있어 방송 프로그램은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 안타까움이 큰 이유입니다. 급기야 누리꾼들 사이에선 폐지해야 할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아무래도 요즘 방송가에서 내놓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슷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관찰 예능이 그 예인데 연예인들의 결혼생활, 육아 혹은 이혼과 재혼 등 사생활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이는 더 나아가 자극적이고 매운맛 가득한 장면으로 흥미로움을 유발하기도 했으나 반대로 시청자들에게 피로함을 안기기도 했어요. 물론 화제성 경쟁력을 위해서 방송가에서는 더욱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방송가는 도태될 우려도 있죠. 이대로라면 다양한 시청층은 OTT나 유튜브를 찾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청률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템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익과 재미, 감동을 안기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의 이런일이와 같은 장수 프로그램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지설은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MC 또한 프로그램 첫 방송 후 쭉 함께 했던 인물이기에 충격이 더 큰 듯한데요. 사실 임성훈은 MBC에서도 강제 하차를 당했던 과거가 있죠. 당시 상황도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방송인 겸 MC 임성훈 부인 오세정과의 결혼 생활과 함께 임성훈 아들 이명택과 임성훈이 방송국에서 강제 하차를 당했던 사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성훈 아내 오세정은 1970년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임성훈 21살로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임성훈과 아내는 약 6년간 연애를 한 뒤 1976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임성훈은 아들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성훈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임성훈은 전업주부인 아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내를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고맙다며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나는 집사람 내조의 덕을 많이 봤다. 내가 40년이 넘도록 방송을 하는 동안 아내는 늘 나의 가장 냉철한 조언자였다. 하도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이제는 첫 방송만 봐도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임성훈은 가정을 꾸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배우자의 도움과 배려라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 내가 방송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 일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나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왜 없었겠나? 그런 부분들을 잘 메워준 집사람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내가 오랫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내를 챙겨줘야 한다. 사실 내가 골프를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 때문이다.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무년에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먼저 골프를 배운 다음에 아내도 골프를 배우게 했다. 요즘은 시간 나면 아내와 다른 부부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닌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직 골프를 잘 치지 못해서 매번 공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지만 그래도 골프를 같이 치면서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면 골프 배우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나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어요. 참고로 임성훈은 한때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담배를 하루에 3각씩 피웠다는 임성훈은 눈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그렇게 피워댔으니 목이 성할 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방송 관두고 싶으면 담배 계속 피우라라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담배를 못 끊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나오는 길에 담배와 라이터를 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담배를 끊고 나니 확실히 몸이 좋아짐은 물론이며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했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대단한 골초로 잘 알려진 임성훈이 이렇게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단력 덕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기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배를 단번에 끊게 만드는 결단력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임성훈 큰아들 임형택 직업은 SBS PD이고 둘째 아들 임희택은 가수인데요. 큰아이가 방송국 PD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방송일을 먼저 한 선배로서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이 없으면 이 바닥에서 도태될 거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역시 많이 반대했다. 제가 MC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하셨듯이 저 역시 반대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들에게 질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잘 헤쳐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흐뭇한 생각이 든다. 남이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참고로 오랜 방송 생활 동안 임성훈은 별다른 잡음이 없었는데 사실 2004년 방송에서 강제 하차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임성훈은 MBC에서 토크쇼 임성훈과 함께를 8년 9개월 동안 생방송 트위즈가 좋다를 5년 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MBC에서 임성훈을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강수를 두죠. 왜냐하면 2004년 8월 올림픽 축구 예선이 벌어지던 당시에 MBC와 SBS가 올림픽 축구 예선 전 중계방송을 기획했고 각자 임성훈을 섭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임성훈이 MBC와 오래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MBC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임성훈은 전혀 의외로 SBS와 손을 잡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요.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MBC는 기존의 두 개 프로그램에서도 임성훈을 하차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임성훈은 왜 의리를 버리고 SBS를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당시 임성훈 큰아들 임형택이 SBS의 PD로 가십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성훈은 SBS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세간의 예상입니다. 결국 임성훈은 본인이 오랫동안 진행했던 MBC의 두 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죠. 임성훈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6년이나 함께한 프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과연 SBS는 약속대로 휴식을 가진 뒤 재정비하여 임성훈이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일을 시청자들에게 다시 되돌려 놓을까요? 그 약속을 지킬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